송금이 송금이 어디 가요?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그니까 송금이 줄 걸렸어 줄 걸렸어 이리 와봐 송금아 이장 아니야 거기 들어온거 봐 지지야 그거 먹지 마 너 이리 와 맨날 오? 너 줄꼬였잖아 밥도 잔디밭으로 들어가면 맨날 이상한 거 먹게 야지 거라 송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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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모님 너 결국은 쫓아다닐 거면서 응? 반가웠어 응 이모님 걸레질 하시는 거 지금 도와드려야지 송금아 이모님 걸레질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 그래 우리 이모님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 송금아 응? 송금아 이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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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